베드로 전사 1장의 예수 그리스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로디아 갓바더기아 아시아와 베드네에 흩어진 낙원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미리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응원을 지어다 우리 지수 그리스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성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를 죽은 자가 안 돼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습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혹을 있게 하시나니 거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기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바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정기를 얻게 하실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쁘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미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고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보금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된 것이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허리를 동의고 그리스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서 대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들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낙원으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소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장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어서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리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므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너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결국으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